쇼핑이 안 맞을 것 같아 다운 나왔네 쓸 거야 털어주세요 짝을 한쪽으로 죽으면 술탄 죽어라 술탄 술탄 이건? 이거 위험한데? 여기 맞다 온전히 적 산다 온전히 깨끗해 여기 내 칼를 부 billing 아쿠크가 되어있다 아 아 너무 잘 나가겠어 엔진이 지금 뭐하고 있어 뭐고 뭐고 죽었다 아 가자 가자 하나 닿기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내가 뒤로 왔어 니스 죽겠네 잘한다 뒤에 빨리 있어 여기 밑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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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어 도망갔어 다음에 뒤에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도망갔어 우리는 그렇게 가면 돼 어디서 나랑 많이 나요? 저랑 좀 나야 하는 저희도 좀 켜놔 저희도 좀 켜놔 메디킥 까놔게 저희도 좀 켜놔게 여기 저희도 좀 켜놔게 이거도 아까 내가 쏴다 쁘대 적들은 훈련을 잘했어 오한 포즈 퇴근 동안 있나? 아 쇠컴스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? 여러분의 안전을. 그러니까 정면에서 오는 적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구나. 그러니까 아주 겁나 짜리죠. 앞에서 이렇게 딱이고 좁은 데서 딱. 내가 생각해도 짜인 날 것 같아. 앞에 또 뒤에다가 또 뒤에다가 불 터를 떠서 딱 하나 걸어놓으면 이렇게 뒤에. 엔젤님. 거기서 너무 좁혀졌어요. 엔젤님 붙여줘야겠다. 들어가세요. 아 펜스에요? 지하로 가죠. 성으로 가시죠. 그들이 아마 지금 타주 걸려가지고 타주 틀고 올게요. 1대를 하시는 거죠? 2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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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. 2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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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자 펜스 펜스도 만나네 아 잘해 타지로 걸어주는게 여러분 완전히 차 맞고 저 뒤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 뒤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안으로 들어가지 기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걔네 죽어서 올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는데 오잖아 그냥 눕는데? 맞죠? 아 네 명이서 사실 네 명이서 해야겠다 한 달 앞 대겟네 아 대겟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입니다. 바로 성지가 돼. 저하고 엔젤님은 일단 이쪽으로 보겠습니다. 공유말로 공유였는데. 약간 아니었나? 지연성이 아니라 한탄창이면 그냥 바로 누워.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없어요. 펄스가 없어요. 엔젤님이 펄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. 엔젤이 펄스로 좀 바꿔주세요. 제가 막아줄게요. 오, 됐네. 앞에서 막으니까 재밌어. 뭐야? 뭐야? 죽었어? 슬탈하고 죽었나 본데? 나 슬탈 던져놨을 뿐인데. 히히힝. 헤디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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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타게 있다 전기타게 어딘가보면 공투로 있어 깨줘요 내가 여기 맞고 있을게 공투로 죽어낼 건가? 안 보네 플러스 쿨도 오면 아테 형 그쪽으로 와요 다 먹어줬다 살아있어 하나 더 적 있어 들어갔어 옆쪽만 봐줘요 서쪽 안 가는 중 폭넥이나 박넥이 없어요? 내 폭넥이 한번 봐주세요 내려가야 되는데 뒤쪽은 한 명 다 죽였는데 어이C 아 이거 9마리인거야 아 빨리 가 갑자기 폐쇄가 360도 돌아보여서 쟤가 아프다 막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 드리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와 어 누구다 살이 줘 나 때리고 있어 살이 줘 잘 맞네 이 배속의 피가 항상 반피 이상하니까 선생님 보시네요 두고 앉아 두고 앉아 뒤로 와야지 도망가야 돼 여기 너무 많아 뒤로 뒤로 와야지 두고 가야지 두고 가야지 두고 가야지 많아 두고 가야지 너무 많아 반대쪽으로 그냥 반대쪽으로 가야지 너무 많아 철도 움직이 넷 다운 또운 군대 랩 배반 힐 멘트 이리 그 안의 엔진 뒤에 맞아요? 안 쏘구나 힐 안 닥는데 저게 죽이려고 이거 풀도 바로 가지고 27초에 맞춰 다퇴근 적들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고있어 위로 올라가고 있어? 내가 시간 더 드리고 있어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그냥 도망가면 돼요 분명히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플러스야?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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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었어 엔젤님 앞 틀리면 돼 엔젤님만 살려주면 돼 엔젤님만 살려주면 돼 저는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어그로 2명 쫓아가던 거 내가 때려가지고 나를 놀고 있어 하나 쫓아가네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달리세요 그럼 풀어요 애들 지금 다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엔젤님 엔젤님